준우 어디 가요? 어린이집 가요 준우 준우 어린이집 가요 야옹이 있어 여깄네 야옹이 한 마리 밖에 없네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네 우와 야옹이 귀엽다 야옹이 귀여워? 야옹이 무섭다며 오제 야옹이 귀여워? 준우 멋지게 하고 어디가 준우야 어디가 엄마 좀 봐봐 준우 멋지게 하고 어디가 어린이집 가요? 준우야 준우가 가방에 있는 과자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준우 왜 기침해 준우 왜 기침해 준우야 안개 껴서 그래 안개 준우야 걸을 때는 주머니에서 손 빼야 돼 뭐야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손 빼야죠 넘어져요 손 안 빼면 걸을 때 내리면 안돼 추워 준우야 스카프 풀리지마 알았지? 응 스카프 했잖아요 준우 목에 엄마도 했잖아요 엄마도 했고 준우도 했잖아요 아니 엄마는 풀려면 안돼요 준우도 풀려면 안돼요 스카프 지금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스카프잖아요 야옹이한테 좀 가봐요 야옹이 뭐 먹고 있나봐요 뭐 먹고 있나봐요 야옹이 생산뼈 먹고 있나봐요 엄마가 버린거 다 먹었대 맞아 다 먹었대 이제 생산뼈 다 먹었대 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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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 더러워져 손 준우야 준우 돌 만들지마 준우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 엄마 어린이집 온다 어린이집 온다